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6월 학평 보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를 좀 쳐드렸고요. 어, 이제 지금부터 바로 학평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 제가 모든 해설 강의마다 맨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설 강의죠. 해석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는 지문 분석 강의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평이 보통 내신들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내신 들어가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로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 문제가 정답이 왜 4번이고 4번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깔끔한 설명. 근데 물론 이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해석은 정말 깔끔하게 해드릴 거지만 그게 아닌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신을 대비하실 친구들께서는 저의 학평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정말 진짜 6강으로 그냥 모든 학평 18번부터 45번까지 다 분석해 드리는 이제 그런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따로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강의 컨셉에 맞춰서 깔끔하게 들어갈게요. 제가 요번 고1은 후반부를 맡았거든요. 35번부터 45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35번. 무관한 문장 찾기 게임이에요. 그죠? 일단 처음부터 깔끔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 정도 읽어가지고 아 이 지문이 하려는 이야기가 뭐구나라는 게 꽉 잡히셔야 돼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갑니다. given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s in electronic communication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나온 게요. 자 기분이 이렇게 문두에 나오죠. 그리고 얘가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때 뜻이 뭐뭐를 고려할 때 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꼭 막 무슨 뭐 주어진 이런 게 아니라 뭐뭐를 고려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모티콘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죠. 그죠? 어디에서 전자 커뮤니케이션 뭐 우리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전자 커뮤니케이션 에서 이모티콘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질문이 있대. 그게 바로 뭐냐면 is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죠 여러분들. whether they help internet users to understand emoticons in online communication 과연 그 이모티콘들이 돕냐 이거야.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뭐하도록? 이해하도록 그 이모티콘을.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그쵸? 내가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보낸 이모티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B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과연 저 사람이 내가 보낸 이모티콘을 제대로 이해할지 안 할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계속 할게요. 자 이모티콘들은 particularly character-based ones. 여기서 이제 character-based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요즘 나오는 무슨 뭐 무슨 카카오 캐릭터나 이런 캐릭터에 기반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character-based 문자 기반의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영어로 막 TT 막 하는 거 있잖아. 우는 거. 막 이런 거.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특히 이제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과 같은 그런 이모티콘들은 주어. Are much more ambiguous. Ambiguous는 나와 있어요. 모호하다. 애매하다. 여러분들 근데 Ambiguous를 외우긴 해야 되거든? 어차피 이제 고3 때는요. 이렇게 안 줘 이거. 왜냐면 고3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별표 해가지고 주질 않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울 때 여러분들 꼭 요것도 같이. Equivocal Vague 같이 외워주세요. 애매한 모호한 알겠습니까? 그럼 요것도 여러분 보세요. 자 Equivocal 딱 봐도 Equi가 똑같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컬은 목소리잖아요. 목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아. 뭐야 이거 너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똑같아 이거. 누가 누구야.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야. 애매한 알겠죠? 네. 아무튼 Equivocal 그 다음에 Vague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특히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들은 훨씬 더 애매모호하대요. 자 뭐랑 비교했을 때요? Relative to face-to-face cues. 면대 면이죠? 얼굴 대 얼굴 얼굴 대 얼굴끼리 만나는 그런 신호와 비교했을 때요. 아 당연하죠. 면대 면끼리 만났을 때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거랑 내가 문자메시지로 이모티콘을 보고 이 사람의 표정을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그치? 훨씬 더 애매모호하죠. 이모티콘이. 자 그리고 May end up 자 요게 첫 번째 동사고요. 요게 두 번째 동사예요. 자 우리가 End of ing 이것도 제가 맨날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진짜 질문 너무 좋아하시죠.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신에서는요. 이게 막 being 2b로 나와요. 그럼 안 돼. 무조건 I&G 써야 돼요. 그럼 결국 interpreted very differently by different users. 각기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모티콘을 광범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연 내가 보낸 이모티콘이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도로 전달이 되냐. 좀 이런 걸 놓고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umbeless 아우 역점 나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똑같은 단어는 Never the less Never the less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However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나타냅니다. 멀려 대절 이하를요. 이때 생략 가능하죠. 을르리니까. They are useful tools. 아 이모티콘들이 유용한 도구래. 어디에서 온라인 텍스트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이 유용한 도구다라는 거를 연구가 나타내어줍니다. 아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왔네. 맞죠? 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연구에서 밝혀진 그 이모티콘이 이제 갖는 장점 있죠. 유용한 도구가 되는 그런 장점 좋은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그걸 감안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One study of 137 instant messaging users 자 한 연구인데요. 137명의 즉석 메시징 사용자들에 관한 한 연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가 봐. 근데 이 연구가 드러내어주었습니다. Revealed. 뭘 드러내주었느냐? 대절 이하를요. 역시 생략할 수 있고요. 이모티콘이 유용한 도구가 유용한 도구와 유용한 도구와 좋은 얘기 나왔네. 이모티콘들이 허락해줬다 이거예요. 사용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정확하게 이해하도록이요. 허락해줬대. 뭘 이해하는데? 수준과 방향성이죠. 무엇의 수준과 방향성? 감정, 태도, 그리고 주의력 표현이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과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허락해줬대. 좋은 얘기지. 그 다음에 and, that 또 나왔죠. 이 대절은 왜 나왔냐? 이거예요. 연구가 드러내주었습니다. 첫째, 여기까지를요. 그 다음에 또 연구가 뭘 드러내주느냐? 두 번째 대절을요.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이렇게 두 개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모티콘들이 wore a definite advantage. 명백한 장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뭐하는 데 있어서? in nonverbal communication. 여러분, verbal 하게 되면은 언어의, nonverbal 하게 되면 뭐예요? 비언어의. 보통 이제 비언어의 라고 하게 되면은 표정이나 몸짓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좀 표정에 가깝겠지? 여기서 말하는 비언어적 소통에서 이모티콘들이 명백한 장점을 갖는다. 라고 할 때 이제 어떤 표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야. 그죠? 아무튼 3번 문장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모티콘 좋게 보고 있잖아요.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맞네요. 자, 4번입니다. in fact, 사실. there have been few studies. 자, there have been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가 있어 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there is, there are. 이건 다 알죠? 중1 때 배우는 거. 뭐뭐가 있다. 근데 지금 there have been이니까 현재 원료랑 결합해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가 있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future. 앞에 어가 없죠? 그럼 뭐예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고요. 뭐에 대한 연구? 관계인데.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대요. 뭐야? 갑자기? 이모티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 왔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딴소리 하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찍고 5번을 보시면 돼요. 5번은 그러면 이모티콘에 대한 어떤 장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 Similarly. 마찬가지로 연결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또 다른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멀려. 대절 이하를. 역시 생략 가능이죠. 이모티콘들이 유용했대. 끝났네. 그렇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요. 강도를. Intensity. 강도. 근데 어떤 강도? Of a verbal message as well as in the expression of sarcasm. 자, as well as는요.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풍자의 표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유용했다. 그럼 어때요? 이모티콘 유용한 도구로 쓰인 거 맞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끝. 감사합니다.